도차라떼 모카를 위해서 저희가 낚시를 하러서 통용으로 왔습니다. 오늘 도와주실 분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태궁이 티비 태궁이라고 합니다. 오 신기해 태궁이 티비 태궁이 티비 태궁이 티비 태궁이 티비 κα36 ятно 또많어요! 난 두 번째 호구 lados 태궁아 태궁아 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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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물뿐이다 물뿐이다 히힝 넛 레시피 아름다워 어디어?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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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너무 잘 먹는데? 먹어봐! 아빠도 먹잖아! 아니야? 도대체 진짜 잘 먹는데? 응모양! 이건 모양! 뽀오혀 어! 어디야 된다! 어디야 돼? 아, 좀 먹었어 응? 으응 귀여워 아, 양아치 나 지압 먹는다고 깻먼지 어? 먹었어 먹었지? 어? 먹었어 먹었지? 잘 먹은 것 같아 잘 먹네 잘 먹네 나도 못 먹고 사람이 지금 먹는 거라 생각해서 먹는 건가? 뭐죠? 어? 갑자기 잘 먹는다 어? 먹는다 먹는다 아 또 먹었어 어? 먹었다 삼켰다 어? 역시 라떼는 작은 거 먹어야 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맛있어요 아이고 맛있어요 아이고 맛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찍 계속 하나씩 찍어서 꺼낸다 못 그러면 못 찍어서 안 먹어 아이고 아이고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이고 깨신다 이거 얘네들이 내 생각에는 효자 효자라서 하나 남겨준 거 아닌가? 두 개만 먹고 하나는 먹으라고 우리 먹으라고 난장도 아니지만 얘만 온전하다 씻어서 먹자